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국가유공자 폭창기 나라사랑 박인대 행사 취해차 부산신민회관에 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요. 혹은 5월을 즈음하여 국가유공자와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모든 길이 반복 등을 배색이는 그런 행사로 되겠지요. 그리고 혹은 5월의 달이라 하여 국가유공자분들은 6월에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1년 365일 이분들이 나라를 위하여 근신하여 오늘날 이런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경제대국의 시비클레 될 수 있을 것을 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보험청에서 시행하고 그리고 전시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6월이 행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가져두시고 많이 도바여주시고 그리고 그리고 우리 팀원 빌리게 박영선입니다. 그리고 배영리입니다. 그리고 박성수 조장님입니다. 지금 장마 바람에 목곳에 지금 물 난리가 나오는데 안거리 잘해가지고 비엎기를 바라면서 고링도록 하고 고링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